대한민국 상법 제380조는 결외무요 및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상법회사법의 조문이다. 제380조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의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외무요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 절차 또는 결외방법의 총회거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외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380조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의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의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사임 등으로 퇴임한 이사는 그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전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위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법 제389조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됨으로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전관 소정의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예물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이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의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 상법 제386조에 의하여 후임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예물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